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구글에서 위스크라는 무료 이미지 생성 AI를 공개했습니다. 위스크는 캐릭터 장면 스타일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지금부터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위스크를 검색하고 구글 랩스에 위스크를 클릭합니다. 구글 계정을 선택합니다. 위스크 시작 메시지가 표시되면 적당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스크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세로 시작을 클릭합니다. 세 줄 메뉴를 클릭하고 가로 세로 비율에서 비율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로드 메뉴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템플릿이 적용되어 스타일의 초콜릿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피사체 상자에서 텍스트 입력을 클릭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눈이 큰 스코티시 스트레이트 고양이를 입력했습니다. 생성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고양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세부 정보 입력 창에서 통합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귀여운 고양이 초콜릿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피사체 배경 스타일을 추가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피사체를 클릭합니다. 새 피사체 상자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장면 상자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편안한 소파가 있는 실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새 스타일 상자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자연 경관을 담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세부 정보 입력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여성 캐릭터와 고양이가 있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통합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피사체, 장면, 스타일이 모두 적용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피사체를 클릭합니다. 새 피사체 상자에서 텍스트 입력을 클릭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골든 리트리버를 입력했습니다. 생성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골든 리트리버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장면을 클릭합니다. 장면 상자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추가를 클릭하고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새 스타일 상자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피사체 중에서 고양이를 클릭해 선택 해제합니다. 세부 정보 입력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여성 캐릭터가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산책하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통합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피사체, 장면, 스타일이 모두 적용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생성된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합니다. 저는 머리색을 빨강으로 바꾸고 옷을 꽃무네 드레스로 변경했습니다. 생성을 클릭합니다. 변경한 프롬프트가 반영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만든 모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위스크를 선택하면 위스크 편집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인 위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흥미로우면서도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관된 캐릭터 유지가 가능하고 원하는 장면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